벗겨졌구나 어차피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볕도 아니까? 몇 잔 물어가지고 몇 잔 깨 벌게 졌어 아 요 꽃도 좀 하면 이 꽃도 좀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이 꽃 이거 아 그건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꽃잎이 좋거든 이거 묵에다 넣으면 조금 접대 남이 넣을 때 상추 넣었었잖아요 아 이런 데는 나물도 안 먹거든 예 요렇게 입은 것도 맛있지요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해도 괜찮아요 이 꽃잎은 나물라면 맛있습니다 가게 일전에 그래가지고 무책 먹었어요 중국 베트남 그런 데를 수출해도 잘 사봐요 깨끗걸나면 물이 배 떨어졌는데 와가지고 안삼니 아 이상하네 이게 아니 물이 배 떨어졌어 아니 왜 이렇게 물이 이게 물이 무진장 먹는구나 써가지고 버놔야되거든 배 떨어졌어 뭐 안 돼 아니요 안 되는게 아니요 아 배 떨어졌는데 깨끗걸나면 많이 터놔야되네 아 물이 한통 들어갔어 저기다 아 이거 내가 쑤는걸 보았는데 와우 밖에 쑤더라고 그러면 하루종일 밤새 한 365일 젖고 있더라고 옛날에 밤에 깨끗걸나면 나 이거 한 번 젖어 나 옛날에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 이빨에 넣고 365일 젖고 있더라니까 그냥 가리에 앉으면 물아 아까 제가 물이 좋아서 물을 당겼나 비가 빨개졌어 아 꽂히는거니깐 좋네 야이 묵이 다 꽂히는거니깐 좋아 편하야되는데 그래가지고 동반이든 동반이든 편하야되거든 아니 이거 이상하네 아 이렇게 해갖고 안된다니깐 아니 이게 아 물 한바퀴수 더갖고여겄네 또 못야나 그 요금에 밤에 물 대도 안되네 전갱물이 더 안되네 아니 물 두통채 들어가네 아니 무슨 뭐 이게 무슨 고래인거 물먹는 하마인거 이거는 내 밥 먹을래 이런거 내가 내도 안되네 이거 넌 먹냐 아 물이 자꾸 들어간다니깐 물 먹는 하마인가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먹지 밤은 좋아가지고 내가 뭐 전부 구멍에 꽂아가지고 나는 지참사 좋아가지고 다 놓고 아 이거는 이게 잠깐 묵이 쪼꼬맨었는데 한남대 있었네 이건 뭐 뭐 저기 우뚜먹는거 많이 해가지고 우뚜먹으라 그래 가고 다 정돈 한포로 다 쏟아 아니 삼척살은 다 먹어도 되겄네 다 먹어도 다 안겄네 이거 그게 문제 아니야 저기 뭐든가니까 오버리 비정을 다 버렸버렸어 아니 삼척시민들 다 오라고 해갖다 안 되갖다 이거 뭐 언제 먹어 이거를 응? 저것도 이거 가지고 편하게 되네 이 백도 안 꺼내건 까들게 팍팍 꺼내기로 죽이 돼야 이 편하게 가지마 아니 이 백도 아니야 그래 자꾸 물에 먹지 백도니까 물이야 아 백도면은 뭐 이거 백도면은 벌써 백도면 백도면 양지기니 뭐니 뭐 물기니 뭐니 완전 묵사발데요 그래가지고 파놔야되거든 방에다가 비닐편도 한다니 그 자면 방에 없으면 비닐편도 파놔야되거든 그래 묵이든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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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가지고 시원한 물을 가지고 내장하면 그러지 오버리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거 묵 사먹는게 낫지 원 이거 쏘아서는 아이고 쏘아서는 못 먹겄다 그래도 은혜를 할머니 부모도 그런게 알았지 아 물이 조금 더 무자르네 그 이상하네 아 이렇게 해갖고는 안되는게 지금 깨드리는게 있어요 네? 깨내고 깨드리는게 뭐하냐 백톨크랑이던데 아 이거 너무 많은건데 아 지금 두통채 들어가는게 물 여기다 두통채 이게 깨드로 깼어요 아이고 이게 이게 아니 물타는게 깨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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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요 이거만큼 도트리묵에 물을 툭 깨끗어 야 이거 두부가 좀 마인도지 전 밖으로는 아이고 이거 삼척시민들 다와서 이거 다 먹으라고 해야지 이거 남아서 못 찍어요 아 애들이 지금 잘못이야 이게 중요 부분을 갖다가 글씨를 크게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력 나쁜 사람이 베이지도 않는데 뭐 그냥 맹탕인데 뭐라고 쓰는 거요 그 회사 전화번호만 써있는 전화번호만 살짝 보이는데 아 이렇게 크게 써놔야지 몇 대 미시로 물 그렇게 이런식으로 써야지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 어딜 갔지 숟가락 어딜가 숨겨놓지 않으세요? 여기 빠졌지 여기다 빠졌다고요? 아 금방까지 썼는데? 참 나 미치겄네 어 그러네 참 내가 뭐든 좋겠잖아 아이고 이거 아니 왜 숟가락이 속에서 나오는데야 나 미쳐버리다 나고 물어보니깐 그거는 타고 당기지 이거 뜨거워서 어쩌거에요 아이고 아니 왜 숟가락이 열만이 아 그러다 자고 물어보니깐 당겼어 아 왜 그 속으로 들어가? 엄만 참 나 미치겄네 어허 술도 다 엎어졌어 술을 마셔야지 나도 네 아 그런데 이거 이거 닦아 올려갔네 또 아 뜨겁다 어 엄청 뜨겁다 아니 닦아 머리에 그 정기인데 간이 없어 열 수 있는 성기네 문구가 있더라고 대가 있는 문구인데 그냥 지우면 돼 어 아 여기 여기 손잡이 아 그렇다 여기 이 성기네 간이 없다고 그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아 보금을 먹었네 소리 안좋네 고기 가져와 저거 먹으려니깐 안좋아 어떤거에요? 저거 먹으려니깐 안좋아 있는데 고기 갖추어야지 무걸 먹으려니깐 안좋아 이게 소금도 넣는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소금? 무기다가? 소금도 넣어야지 소금도 넣던가 그냥 아니 그 뭐지 기맛이는 소금도 넣어야지 만든 다음에 만든 다음에 저기 저거 뭐야 간장을 찍어 먹던거 찍는거 하는데 그냥 간장찌 먹으면 되고 그래서 소금도 하고 이거 넣어도 돼 이건 무거는 뭐야 이건 소금도 이런 간장 아 이거 꼬치 넣느니깐 그렇게 좋네 이게 이게 저는 좀 많이 봉사적인게 안좋아 엄청나게 많네 삼척시민들 불러야지 안되겠네 이거 언제 다 먹어 이거 이거 봐따 보면 그래 아 엄청맞네 이거 다 벗고 끓여야 되는데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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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지우면 끓여가지고 만들지 생렬한데 왜 하바 그냥 흠 이놈